저기요 태풍아 너 무슨 조각이니? 구독 눌러줄 거지? 태풍아 이쪽으로 가야지 올라가 아이구 좋아 올라가자 태풍아 올라가자 옳지 가자 태풍아 일로와 왜 안와 이보세요 저기요 태풍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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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누나 한다, 태풍아! 얘가 지금 모자가 크거든요, 옷이. 이게 눈을 먹어? 이게 딱 머리에 씌어지면 안 움직여요. 태풍아, 맛있어? 오, 됐다. 이렇게 쓰면 애가 안 움직여요. 제가 이렇게 하고 딴 데로 가볼게요. 누나 간다! 앞이 안 보여.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, 얘. 앞이 안 보이니까. 태풍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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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무슨 조각이니? 태풍아! 태풍아! 너 말 들려? 뒷모습은. 이게 또 빼주면요. 진짜 잘 놀아요. 짜잔! 짜잔! 아이고. 짜잔! 이렇게 잘 노는데. 태풍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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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태풍아! 이거 빼줘. 어? 이거 핀을 찝어야겠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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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